신실을 밝혀줘서 고마워요. 이제 내가 했던 짓 사회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달게 받을게요. 이제 회장님 차례인 것 같은데요. 회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? 천수호 씨가 제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 진실을 덮었습니다. 진실을 밝혀내려고 했던 저를 죽이려고도 했고요. 하지만 천수호 씨는 달랐습니다. 제 동생의 죽음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갖고 목숨 걸고 절 도와주고 끝까지 절 지켜줬습니다. 전 회장님,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.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인간의 선택 당신의 아들 천수호 씨는 마지막 숨을 넘기는 그 순간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이제 회장님이 했던 일 모두 인정하시고 그동안 했던지 책임지세요. 당신은 어떻게 하실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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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어떻게 하실까요?